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입학을 유보하고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쇼핑카트나 지문인식기를 소독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개교가 2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법인 설립 인가가 보류되면서 개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개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입학을 유보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중국 특화대학으로서 입지를 굳혀온 호남대학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은 970명으로, 이 중 우한 씨를 포함한 후베이성 출신 학생은 15명입니다. 당초 2월 말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입국 자체를 연기하고 중국 현지에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강의에 아예 참석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 강의 등의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세안대학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입학 예정이던 중국 유학생 53명의 입학을 잠정 유보해, 이번 학기에는 석박사 과정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 소재대학들 중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는 2,600여 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계약을 앞둔 광주, 전남 대학들도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용자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손잡이를 방역하는 등 신종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문인식기를 찍어 출근 시간을 입력한 뒤 사무실로 향하는 공무원들. 잦은 인식 오류에 입김을 불어넣은 손가락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감염병 확산 속에 하루 수천 명이 접촉하는 지문인식기 이용이 꺼림칙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태관리부터 구내식당 결제까지 폭넓게 쓰이지만 간접 접촉이 불가피한 지문인식기.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감염병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쓴 점원들이 손님을 맡고 쇼핑카트를 소독하느라 분주합니다.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이용하는 광주 지하철도 대대적인 방역에 들어왔습니다. 역사 개찰구와 이용자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손잡이, 일회용 승차권까지 모두 소독 대상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제나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호남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한신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신당 김정연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논평에서 이미 정계 은퇴를 한 사람을 불러들여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호남선거가 다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거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문성 의원의 광주 차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정공대 개교. 계획대로라면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육부 설립인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개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한정공대 법인 설립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인가 결정을 낙관했지만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이나 보류됐습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는 한전에 서류 보완을 요청했지만 보류 결정에 뚜렷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도 당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 측은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예산 지원 근거인 법인 설립도 안 됐다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들어갈 돈은 약 1조 6천억 원. 하지만 현재 한정과 전라남도, 나주시가 마련한 재원은 2천6백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 주체인 한전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적자율 내면서 추가 예산 투입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대학 설립 인가가 늦어지고는 있지만, 캠퍼스 설계 발주와 교수진 선발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한정공대 설립 인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도군 고군면 석칠이 주민들이 20만 원, 해남군 계곡면 둔주마을 주민들이 34만 원, 월심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영암군 시종면 남풍 1위 주민들이 25만 원, 미암 1위 주민들이 14만 원, 장훈군 장평면 등촌마을 주민들이 19만 2천 원, 목포시 개인택시 선교회에서 20만 원, 용해동 내동마을 경로당과 양동 무명 기부자가 각각 10만 원, 대준행동 김현정 씨가 20만 원, 무한군 몽탄면 귀향리 주민들과 강진군 강진읍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각각 15만 원, 강진읍 장동경로당과 신안군 암태면 자율방범대, 비금면 원평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신안군 임자면 사무소 희망 나눔 모금함 12만 2,870원, 김종숙 씨가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지난 두 달여 기간 동안 KBS 목포방송국에 기탁해 주신 선금은 모두 5억 9천 728만 2천 9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 1천 8백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 선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동안 선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전라남도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전 11시, 목포시 오감동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패박식을 열고 모두 99억 5,18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00.9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금액보다 9,800만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강진 무의사의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린 이 홍매화는 예년보다 3주가량 일찍 개화했습니다. 강진구 관계자는 최근 봄 같은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봄꽃이 서둘러 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영화 상영인연대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5.18 영화 제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총 10차례로 기획과 시놉시스 작성, 촬영과 편집 등으로 진행되며 제작된 영상물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5.18 주간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자료를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며 희생자 추모와 위령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18과 여순사건 등 과거사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순사건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순사건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한편, 제주 4.3과의 교류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른바 인구 빼가기 논란이 빚어졌던 전남 동북관 지자체 인구를 분석한 결과, 올 초 순천은 지난해 연말보다 인구가 늘었고, 광양과 여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순천의 인구는 28만 1,014명으로, 전달보다 1,400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광양은 15만 3,335명으로 같은 기간 3,400여 명 이상 급감했고, 여수는 28만 2,356명으로, 43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에 전남의 관광산업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해 말 전라남도가 우한을 비롯해 난창과 상하이 등에서 전남 관광 홍보와 전세계 유치에 나섰으나, 이번 바이러스 파동으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한공항의 장가계 노선이 이달 중 운항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무한공항 8개 국제선 가운데 3개를 차지해온 중국 노선의 타격이 예상돼, 무한공항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남 시군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장훈군은 오는 7일 개최하려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했고, 순천시도 8일로 예정된 정월 대보름 행사와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담양군과 나주시도 이번 주로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를 잠정 연기했고, 여수에서 고흥간 16연도교 개통을 기념하는 전국 마라톤 대회도 취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